안녕하세요. 다음 뮤직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, 2집으로 돌아온 시아입니다. 이번에 인크레더블이라는 타이틀로서 이렇게 여러분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이번 곡은 이 계절감에 맞게 여름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으로서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, 또 자켓도 제가 컬러풀한 옷을 입고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같이 배치한 사진을 기재하였는데 그만큼 또 다양한 그런 모습과 음악들이 담겨있다는 또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 점 유의하셔서 또 앨범 자켓 사진이나 음악 들어주셔도 좋겠고요. 또 이번에 다음 뮤직을 통해서 저의 그런 자켓 촬영, 또 메이킹 영상과 또 사진들을 제공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